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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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월 12일에 실렸던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에 자연경과입니다 일본에서 보고한 건데요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 크루즈선에서 직단 발생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3,711명의 승무원 중에서 72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죠 정박을 하고 환자가 생기면 그때 하선시켜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파가 돼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환자가 생기면 그 검사를 했지만 410명 58%는 712명의 환자 중에서 거의 60%가 무증상이었다는 겁니다 무증상이었는데 이 무증상 감염자가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됐느냐 무증상 상태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건지 무증상이었다가 중간에 증상이 생겨서 유증상으로 바뀌는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증상이 없이 격리 상태에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또 중증으로 가는 또 며칠 전에 인천에서는 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 격리 중에 고령자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했더니 검사가 양성이 되면서 폐렴이 심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행분은 예견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연구자들은 2월 19일부터 26일 동안 검사할 때 무증상이었던 96명의 승객과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PCR 양성인데 증상이 없는 분이었죠 96명 승객하고 또 PCR 음성이고 증상도 없었던 32명의 승무원을 일본 중부의 병원으로 후송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6명의 PCR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었던 승객이 이 중에서 11명은 4일 후에 임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무증상에서 유증상으로 바뀐 거죠 96명 중에 11명이라는 것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증상 전 감염 Pre-symptomatic infection 이라고 하는데 PCR 양성이지만 증상이 없다가 양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환자들이 사실 증상 직전 상황을 Pre-symptomatic period 라고 하고 이때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증상 전 감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전염력이 있다는 거죠 증상 전 감염이 Pre-symptomatic 그래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한 10% 정도가 처음에는 PCR 양성이면서 무증상이었던 분이 4일 뒤에는 10%가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들을 격리하고 집중 모니터를 해야 되는 의미가 되고 또 증상 전 Pre-symptomatic infection 로 가는 비율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올라갈수록 고령자가 될수록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살이 1살씩 더 올라갈 때마다 오즈레이쇼가 1.01이니까 지금 8% 정도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90명의 무증상 감염자는 완치 때까지 무증상 유지 여기 PCR 두 번 음성인 게 24시간 간격으로 그 다음에 PCR 음성 승무원 32명은 증상도 없고 PCR도 음성 32명은 8명이 병원 도착 3일 내에 양성으로 전환 그러나 무증상 무증상 감염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좀 안 되죠 4분의 1 정도군요 4분의 1 25%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노출자에서 PCR도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증상은 없지만 PCR 양성인 사람이 있고 PCR 양성이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유증상 감염으로 하나의 1년의 자연경과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없고 PCR도 음성이라 하더라도 노출자 접촉자라면 엄격하게 격리를 하면서 증상 모니터하고 또 검사도 모니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증상 감염 환자는 승객 승무원 연령 중앙 값은 59.5세 60세 정도 라는 것이고 27%에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역학적 근거죠 첫 PCR 양성에서 2회의 PCR 음성까지 그러니까 격리해제까지 기간은 중앙값은 9일이다 그리고 첫 PCR 양성으로부터 8일제와 15일제 격리해제 기준 2회 2번 PCR 음성의 확률을 각각 48% 90%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일찍 PCR 양성에서 음성으로 음전되는 것 같긴 합니다 9일이라 그러면 상당히 빨리 해제가 된 거죠 좀 의아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건강한 성인에서 무증상 감염인 경우도 격리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3주까지도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크리어링 된다는 것이 제거된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고령자가 될수록 2회 PCR 음성 격리해제 기준까지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 늦어집니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분들이 바이러스가 오래 더 배출된다 지금 이 그래프가 그런거죠 무증상 SARS 코로나 환자의 PCR 해서 바이러스 농도 값을 보니까 여기서 CP Value 라는 게 CT 값이나 비슷한 건데 종축에서 보면 숫자가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많은 겁니다 위로 갈수록 바이러스가 많은 거예요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음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연령군별로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초록색 이런 부분은 바이러스가 일찍 10일 이내에 없어지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라든지 옅은 보라색 60대 70대는 거의 20일까지 나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일수록 바이러스 분비 기간이 길다 고령자일수록 아마도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제거를 효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자들이 지금 문제인데 고령자들 사이에서 확진자도 늘고 하는 이유가 고령자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장기간 분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무증상 감염 증상 전 감염 전파력이 있다 여전히 지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력이 있다는 증상 전 감염자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라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